아, 아내 아직 멀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포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수지야. 잠시만 기다려봐. 우리 같이 해요, 투호 씨. 아니, 혼자 해도 되는데, 사장님. 저기요. 위생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만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자격증도 확실히 따긴 하셨고? 네. 거참, 준표 엄마! 아, 깜짝이야. 왜 소리는 찌르고 그러세요, 고모님? 슈크림빵 몇 개 사라서 우리 재판사님한테 왜 까태를 부리니, 너? 그야. 저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 그런 분이 어떤 분인데? 고모님, 그걸 꼭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서로 다 알면서.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이잖아요. 저기, 학교에. 뭐? 정말 보자 보자니까. 우리 제빵사님, 준표 엄마가 막 함부로 해도 되는 분 아니야. 우리 미리 친아빠라고 생물학적 아버지. 지선 씨. 어머, 내가 지금 뭔 말을 한 거야? 뭐, 뭐라고요? 우리 아가씨 친아빠라면 생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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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박사건. 잠깐만, 잠깐만. 진짜죠? 어머, 나 손 떨려. 어머, 잠깐만. 잠깐만. 여보, 잠깐만. 잠깐만. 고마워, 잠깐만. 감사합니다.